오늘은 짜장면 맛집 두군데를 소개 드리려고 해요 첫번째는 경기 광주에 있는 퇴충 돌짜장입니다 기본 세팅은 시원한 동치미와 단무지, 양파 등의 반찬입니다 이렇게 저는 셀프로 붙여 먹을 수 있습니다 대망의 돌짜장입니다 둘이 왔기에 큰 중자 하나를 시켰어요 안에 해물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은 해물 볶음짜장 같다는 평을 내렸고 저도 담백한 삼선짜장의 맛이라고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자극적이지는 않았고 돌판에 눌어붙은 부분이 개인적으로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의 진성원입니다 군산에 다른 유명한 중국집도 많지만 나름 로컬의 추천집입니다 기본 세팅은 김치와 단무지, 양파입니다 간짜장이라 이렇게 따로 나왔어요 신기하게도 MSG 맛이 안나고 구수하고 개운했습니다 마삭한 야채도 듬뿍 들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이건 장애인의 진성원입니다 집에서 더욱끄러워집니다 또 다른 곳에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삭한 야채도 듬뿍 그리고 다양한 블루가가 더욱끄러워집니다 2,000원 5,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